안녕하세요 국민프로듀서님 저는 스톱뮤직 소속 연습생 장규리라고 해요 지금부터 해피바이러스 규리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웃을 때 반달이 되는 이 눈웃음 때문에 닮은 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개죽이에요 어떤가요? 닮았나요? 그리고 저는 맑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죠 마지막으로 저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답니다 뮤직 스타트! 지금 국민프로듀서님의 입꼬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셨다면 규리의 해피바이러스에 감염되신 거예요 규리가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투표해주세요 저는 이번 프로듀스48 스톱뮤직 연습생들 배은영, 장규리, 이시한, 그리고 조유리 연습생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많은 투표 부탁드립니다 스톱뮤직 화이팅!